사랑을 가지고 다니죠. 정답 수면베개.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 되게 늙었다. 너 너무 재밌어. 나 아이가 있어요. 나? 장훈이 형? 나 옛날에 쟤 봤어. 그러니까. 어디서? 둘이 아는 사이네. 둘이 아는 사이네. 강알리에서 봤어. 난 너도 알고 너도 알아. 수고라 예훈이하고 장훈이하고 강알리에서 진작에. 너네 혹시 강알리와 철에 둘이 불 꺼져 있는 강알리를 거리며 서로 얼굴을 맞추는 거예요 형은? 그걸 살냐고. 그걸 살냐고. 둘이 못 살리냐고. 타이밍에서. 타이밍 사설이. 아니 형이. 설명이 길었어요. 설명이 길었다고. 저기 앞에서. 강알리에서 뭐 때문에 만났는데. 강알리에서 안 만났는데. 오 한 사람만 만났다 한 사람만 안 만났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 말이고. 장훈아 너를 만났단 말인가 안 만났단 말인가. 니가 뻥쟁이인가. 오늘 왜 저렇게 유보하시지. 여기네. 이 형. 뻥쟁이네 뻥쟁이. 이 형도 도핑 테스트잖아요. 부자 한 거 먹었나봐요. 그 안에 들어 있어 거기에? 정답. 당근술. 당근술. 현장 먹고 온 거 아니야? 눈 빨간데? 도덕주나 그러고 있잖아. 그런 거 빨간데 지금. 담배 이런 거? 현금. 땡. 먹는 거야. 먹는 거라 쳐야 내가. 먹는 거라 쳐야 내가. 김치. 김치 싸워? 빵. 빵. 초콜릿. 뭐야. 정답. 정답. 가놔 초콜릿. 정답. 네가 가놔 초콜릿. 네가 가놔 초콜릿. 정답. 간 거. 두 골자. 두 골자. 다 포함한 뭐라고? 과자. 아 과자야? 또 맞췄어? 생생. 생생. 아니 왜 자꾸 나와. 아니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사는 거 없어? 뭐 하나 줄게. 어 그래. 고마워. 저기 농구 선수한테 홈런벌 주면 안 되는 거. 야. 아 나 씨 이 학교에서 왜. 이랬지. 아 나 씨. 나 다 나와. 아 진짜 웃긴 거 같아. 야. 누가 때리려고 그래 나를. 진짜. 나 진짜 need. 하. 학교에다 보니까 장난 아니. 진짜 scheduling. 여야. 해. 다음 문제 주세요. 다. 이 게ave에 있는 의상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은. 그리고 제일 잘 어울리는ame.